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맥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위대사임으로 소품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꾸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사임으로 떠납니다. 위대사임의 중심가 참새 골목입니다. 드로셀 가세는 독일에서 가장 관광객 밀집도가 높은 거리입니다. 곤돌라를 타고 전승기념탑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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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참새 골목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과 유럽의 관광객들이 밤새 와인을 마시고 라이브 음악이 끊기지 않는 곳이라 합니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마치 참새 때처럼 시끄럽다고 해서 생겨난 별명입니다.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골목입니다. 드로셀 가세는 선술집과 식당이 질리하게 늘어선 골목입니다. 캐릭터에서 양적이 높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omasabel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동부와 함께 성별군요. 중심지decins이라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동이 날라잇은 벤자마자입니다. 물론 이곳을 넘어갔습니다. 와인, 포도양조장이 도시 곳곳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루이데사임의 화이트하인은 유명합니다. 12월에 서리를 맞은 청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더욱 깊은 향기와 당도를 갖고 있습니다. 라인강에서 고기를 잡던 선원들이 그물과 어구를 나르던 골목은 자갈로 포장된 길입니다. 이게 다 포도나무가 한 집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골목입니다. 여기가 참새골목 골목집 듬성, 듬성 포도나무가 집을 감싸고 있는 특색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집은 포도나무가 건물 전체를 둘러싼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제 곤돌라를 타러 왔습니다. 제 발이 또 땅에서 떨어져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고소공포증을 이기고 이걸 탔습니다. 열심히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겠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저로 이룹니다. 딸다이다. 건돌라가 생긴 건 불안하게 생겨 보이는데 승차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다행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마인강인가요? 아니죠. 라인강이에요. 독일 산업화의 주역 라인강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곤돌라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제가 끝까지 6km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곤돌라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아주 멋진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와우 난 진짜 이게 땅에서 발 떨어지는 거 정말 싫은데 청포도는 훌륭한 아이스와닛을 위해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인강 전경이 끝내줍니다. 청소리가 좋았네. 직선거리 2km를 날아가는 포도밭입니다. 독일 전승기념탑까지 올라왔습니다. 독일 전승기념탑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와인을 만드는 원산지 집이랍니다. 악기 박물관 앞입니다. 훌륭한 종소리를 기대하며 박물관 앞에 섰습니다. 이지역에서 살았던 기사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악기 박물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란 종소리가 어찌 불협화음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불협화음은 작곡이 잘못된 건지 기계가 오작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곳곳에 성각이 보이고 멋진 호텔들도 보입니다. 이 빵 파는 데네. 채코빵.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가분수 형태의 집들입니다. 핸젤과 그릇 호텔에서 보는 과자집 같지 않습니까? 와인 양조장도 있고 와인 호텔도 있습니다. 저 호텔에 투숙하면 와인은 공짜로 줄까요? 아니겠죠? 여기는 독일인데 독일은 그런 서비스 없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여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디스맨입니다.